어떤 분입니까?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 다섯 판정단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마성기 밴드. 마성기 밴드가 별을 다섯 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본선에 지출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분의 참가자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이 잘하면 떨어진 분들과 합쳐서 패자부활전에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멋진 도전해준 실버스타 코리아. 여러분 기성 가수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함께 도전하는 멋진 무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버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실버스타 코리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멋진 도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한 번 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